4개월만 일하고 1억을 준다면 여러분은 도전하시겠습니까? 해야할 일은 바로 알래스카 베링의 킹크랩잡이입니다.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. 당신은 평생 킹크랩잡이를 해야하며 조업에 필요한 장비는 스스로 준비해야합니다. 또한 한번 출항하면 4개월 동안은 돌아올 수 없습니다. 중요한 건 10월부터 1월까지는 무조건 킹크랩을 잡아야하고 도중하차는 불가능합니다. 그 외에 남은 시간은 자유이고 배에서 휴대폰 사용도 가능합니다. 이 조건으로 4개월에 1억 킹크랩잡이 여러분은 도전하시겠습니까?